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분들이 닭가슴살을 어떻게 맛있게 먹냐고 많이 물어들 보세요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잔 다이어트 했을 때 닭가슴살 먹다가 토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쵸 진리죠 비린 냄새가 잘못 요리를 하면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 이런 것들 이건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지방을 아보카도가 채워줄 거예요 아보카도 맛있어 아보카도는 이렇게 눌렀을 때 촉신 그린다 싶을 정도? 요 끝에가 어두면 어둘수록 잘 익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슬라이스를 해주시고요 굳기 전에 소금을 뿌려주시고요 맛있는 닭가슴살은 불구절이 중요합니다 뭐 컷 있잖아요 그 즙이 안 빠져나옵니다 오우 이렇게 눌렀을 때 아직 멀렁멀렁 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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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이제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물 이렇게 먹으려고 오우 오우 서서히 익히는구나 굳고 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닭이 익는 동안 이렇게 닭가슴살을 넣어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간만 후루르시고요 저는 오레가노를 뿌릴게요 오레가노랑 아보카도랑 어울리거든요 향이 막은? 거의 다? 우와! 좋았는데도 타지않고 물이 있기 때문에 속까지 죽었어요 시금치를 바로 넣어서 익히나봐요 열리 시금치로 같이 넣고 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진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 같다 왜 맛있어 보이죠? 닭치찌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닭치찌 이런 밤색깔 설탕이 만들어졌을 때 물을 적시면 이게 소스가 됩니다 우와! 방울들이 점점 커지죠? 그럼 그때 불을 꺼주세요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봄이 바람쌓네? 안성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뒷마당에서 먹고 싶은데 날씨가 좋은 날이 좀 든뿍이기 때문에 햇빛이 나오면 이렇게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아보카도는 되게 크림크림하고 토마토는 상큼상큼하면서 달고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일단 닭가슴살 해놓은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해 닭가슴살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벌써 맛있어 너무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이세요? 따라해보고 싶은데 따라해보고 싶은데 따라해보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겠지 저거는? 어 할 수 있을까 봐 할 수 있을까 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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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 하우 리아잇 예 pin 지